1, 2, 3 그녀가 날 바라본 순간에 꽂혔어 나의 마음속에 그녀란 꽂혔어 요즘 딱 맘에 들여다가 매번 하던 그녀가 꽂혔어 꽤 오래 조용했던 외또 가슴이 꽤 놀랐는지 볼륨을 높이더니 갑자기 그녀가 살며시 다가와 말을 건넨 순간 저도 똑같다 어쩌지 그녀도 남이 있는 것 같은데 내게 할 말이 더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이 지나가면 그녀가 나를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은 이런 기회를 지나칠 수 없어 시간 좀 내줘요 난 전할 게 많아요 그녀를 알고 싶어요 baby o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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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든 빼줘요 오늘이 아니면 참을 순 없어요 누가 봐도 다 봐도 너무 참해 몸매도 앞기가 확실하니까 맘에 들어 그런 그 많이 나오지 못했지만 그게 나이 날씨가 가는 걸 못했는지 한번 더 봐도